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삐아기 정동훈과 관련해서 정동훈 팬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정동훈이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번 달입니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있는 브루스케어라고 하는 공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브루스케어는 연극 전용 극장입니다. 정동훈은 이번 단독 콘서트를 통해서 오는 17일 발매 예정인 정규 앨범이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정규 앨범에 들어갈 신곡들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규 앨범 준비 과정의 뒷이야기도 함께 들려주는 정동훈의 노래가 있고 정동훈의 이야기가 있는 단독 콘서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단독 콘서트의 제목은 동화 콘서트입니다. 정동훈의 동자, 이야기, 화자 이렇게 해서 동화 콘서트 정동훈의 노래가 있고 정동훈의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다. 말하자면 정동훈이 팬들과 함께 대화하고 노래하는 그런 소통의 콘서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동훈 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정동훈을 좋아하는 팬뿐만 아니라 정동훈의 노래하는 방식 말하자면 트로트 신동으로서 정동훈을 좋아하는 팬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티켓을 오는 4일에 인터파크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오후 2시입니다. 아마 티켓이 오픈되면 바로 전석이 매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브루스케어 마스터 카드 홀에서 이렇게 단독 콘서트를 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브루스케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지하철 6호선에 한강 진역이네요. 여기서 내려서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브루스케어를 찾을 수 있는데 인근에 서울용산국제학교가 있고요. 경찰청 인권센터가 있네요. 6호선에 한강 진역에서 내려서 2번 출구로 나오면 정동원의 단독 콘서트가 열리는 브루스케어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최연소 단독 콘서트라고 해요. 중학교 2학년 15세의 가수가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게 최초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 최연소로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게 정동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단독 콘서트, 동화 콘서트는 정동원의 노래가 있고 정동원의 이야기가 있는 팬들과의 소통의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일에 발매되는 앨범의 제목은 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나문데요. 여기에 신곡도 이 콘서트에서 선보인다고 하고요. 이 앨범 준비 과정의 뒷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하는 단독 콘서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기획사는 쇼프레이 엔터테인먼트 아닙니까? 공연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쇼프레이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여기가 이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정동원 팬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기분 좋은 소식인 정동원이 첫 번째로 이렇게 단독 콘서트를 열기로 했는데 미스터트롯의 트롯맨들 입장에서는 네 번째입니다. 장민호, 이찬원, 김희재에 이어서 정동원이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